까치산역 인데요 까치산역은 까치산역 1호선에서 걸어 나오시면 있습니다 역사가 되게 오래된것 같아요 40-50년은 넘은 곳인데 많은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크게 양쪽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한 100미터 정도고 한 100미터 정도는 넘어갑니다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터져버렸어요 아...빵부터... 퍼미타네 하게 된것 같아요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9시를 넘으면 좀 한산해져요. 그래서 11시까지도 하는데 양쪽으로 물을 다 닫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